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미스 족발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족발 메뉴 구성입니다 자 오늘 명칭은 트리플 족발 되겠습니다 일반 족발, 단족, 양념 단족, 양념 족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운거 이것도 매울듯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는 양념 없는 요런거를 좋아합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날 저에게 오늘도 광어가 먹고 싶어서 이마트 갔는데 광어 회 세트 하나도 없대요 싹쓸이 9시 9시 반 사이에 갔는데 회는 하나도 없대요 오늘 근래 이마트 아무튼 고객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안주가 푸짐하니 오늘도 찬카씨 자 오늘 남자쓰 아저씨들하고 같이 1잔 하는걸로 짠 자 일단 먼저 한잔하고 시원해요 시원해 자 내가 좋아하는 일반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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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어우 전 남자 아이스크림... 실비찌가 가갖고 음... 잘먹네 아유 좋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족 먹으면 단족 아니다. 뼈바를 내야 되니까 매운 양념 족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마트에서 처음보는 구성입니다. 족발 구성입니다. 매운 족발 한번 음... 개인적으로 음... 얘도 음... 맛은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양념 일반 족발이 맛있습니다. 음... 아우... 손이 너무 많더라 확실히 이마트는 2주 4주 음... 1월 쉬니깐 2주 4주 토요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압자기만... 텍식품을 살 때는 음... 2주 4주 토요일날은 피하는 게 좋것 같습니다. 디시 음... 특별가 전문가로서 월...화...수... 저녁 9시 이후가 디시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음... 시원하다 마지막 단족 쫄깃쫄깃한 단족 쫄깃쫄깃 맵다 근데 야가 제일 맵네요 매운 불족이네 불족 맵다 자 요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맵다 불족은 비추 불족은 비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구성 이마트 트리플 족발 요렇게 해서 토요일날 맵진 헌슐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test 보내세요